오늘부터 마태복음 하겠어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이 복음서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은혜 복음서구나 이렇게 착각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굿 뉴스야. 굿 뉴스. 주님이 하신 굿 뉴스와 지금 우리가 전하는 굿 뉴스와는 틀려요. 우리가 전하는 굿 뉴스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야. 즉 예수님이 죄인 후에 십자가 죽으셨다가 장사되시고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굿 뉴스야. 그러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굿 뉴스와 예수님에 대한 굿 뉴스와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사역하셨다. 좋은 소식을 전파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파한 좋은 소식은 사실 구약과 신약의 전환기적인 그런 책으로서 구약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프리칭한 거라고 대부분이. 교회적인 요소가 좀 있지만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대부분이 지금 구약에서 그 주이시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주이시들을 향한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왕국 복음이야. 은혜 복음이 아니라요. 그래서 왕국 복음하고 은혜 복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왕국 복음은 메시아가 와서 왕국을 설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실질적인 물리적인 왕국을 설립한다. 왜? 왕이 왔으니까. 왕국을 셋업하러 왔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온 거야. 자 그래서 마태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부터 하려고 해요. 여기서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설교한 복음을 가리키면 100% 지옥 가는 거야. 산상수음 많이 있어. 산상설교라고 해가지고 많이 가리키죠. 다 지옥 보내는 거야. 100% 행위권이거든. 100% 행위권. 그래서 마태복음 해가지고 우리 은혜복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야. 예수님이 와서 프리치한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왔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아셨죠? 그게 은혜복음이에요. 자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지금 좀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틀려. 그래서 시납틱 가스피리나 그런 말을 해가지고 한국말로 뭐 공간복음이라고, 볶음밥이 아니라 공간복음이라고 그사들이 말하는데 시납틱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학자들이 이거를 마가, 마태, 누가가 똑같으니까 이게 진짜고 요한복음은 좀 이상한 복음이다. 이상한 거다. 잘못된 것처럼 여기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시납틱이고 그거는 요한복음은 안 돼.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디어티, 신성을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들 하나님, 즉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는 거야. 신성.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완전히 틀리더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미래의 올 거듭남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얘기를 해요. 십자가 사건 뒤에 얘기를 한다고. 성령 오시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그 때 우리가 전하는 은혜복음하고 거의 비슷해. 요한복음은 읽어봐.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읽어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읽어보라고. 그 다음에 로마서 읽어보라고. 그 두 가지 책이 구원을 받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전혀 모르고 안 받아들인 사람들. 우선 로마서, 요한복음 이거 두 가지 읽어라 그러면 돼요. 거기에 이제 은혜복음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미래의 올 성령. 미래에 대한 것 십자가 사건 뒤에 것을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자,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해요. 인성. 예수 그리스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들이 쭉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가 딱 나올 때 다윗의 아들이요가 먼저 나와. 왜 왕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다윗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게 돼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온 사람의 아들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쭉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나가다가 맨 마지막 3장 맨 마지막에 아담이 나와. 그 조상의 끝이 아담으로 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담 할아버지서부터 족보책에 다 기록된 분은 딱 하나야. 누구의? 예수님. 예수님만이 아담부터 모든 정확한 족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온 예수님을 그리기 때문에 족보가 아담으로 올라가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온 예수님을 그렸기 때문에 다윗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주이시죠. 첫 번째 주. 그래서 주이시의 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부터 나오죠. 족보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왔어요. 종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할 때 마가복음은 족보책이 없어. 종이 무슨 족보가 있어. 족보를 만들어야지. 종들은 가짜로.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니얼러지에 대해서 그렇게 틀린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영혼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인간의 족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전으로 올라가는 영혼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아주 우스운 것 같지만 이렇게 족보만 가지고도 다 성령님께서 일부러 다 이렇게 다르게 개시를 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인간들은 뭐 이 책은 이 책이랑 틀리고 저 책은 저 책이랑 틀리고 특히 그 자들은 이 마태복음에 영감으로 준 성경을 부인하기 위해서 두 문서 이론이라는 그런 헛소리를 해요. 한 마리로 간단히 말해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큐문서라는 이상한 문서를 벗겨가지고 나온 게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은 하여간 어떻게든 간에 영감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온갖 이상한 서류들을 가지고 문서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태복음은 AD 보통 64년에서 66년에 쓰여졌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러는데 스코필드는 37년으로 보고 닥터라커마는 46년으로 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전에 쓰여졌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신학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적인 책이에요. 사도행전은 유대인에서 교회로 오는 전환기적인 책. 전환기 책은 여러분 전환기가 뭔지 알아요. 바꾸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거의 다 구약 냄새가 나고 신학으로 옮겨가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특히 왕국보금 위주로 되고 교회에 대한 것도 조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 왕국이다. 이건 다 교회다. 이러는 게 아니라 섞여져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마을 서신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유한계력 전에 유다서 뭐 이런 데 얘기할 때 거기도 또 전환기적인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은혜 보금도 나오고 교회 시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대알란 시대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환기 시대의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왜 여기는 보금이 우리랑 틀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로 유대인들을 위주로 써진 거죠. 그 다음에 암시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자 노아는 그 족보를 우리가 쭉 올라가면 이 주위 시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샘아잇에서 나와요. 샘아잇. 샘아잇이 누구예요? 샘. 노아의 아들이라고. 노아의 아들 중에 샘이 나오고 햄이 나오고 여러분 햄 생각하지 말고 햄아잇이라고 그래요. 햄아잇. 그 다음에 야펫. 그렇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샘 자손으로 나오는 게 에벨이라고 그러는데 에버. 창세기 11장 15절에 히브루라는 거기서 종족들이 에벨에서 나온 거예요. 에벨이 조상이에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초대 그 아브라함 조상을 뽑죠. 그래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과 주님께서 할레로서 성별을 시켜버려요. 다른 민족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유대 민족들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엔티 세메티즘. 엔티 세메티즘이 이러지. 엔티 세메티즘. 여러분도 엔티 세메티즘 그러면 우리가 반유대교라 그러지만 사실 반오리엔탈이야. 우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대인 묘를 파고 막 인종 저거 백인 뭐 어쩌고 저쩌고 걔네들이 지금 난리가 나는 게 엔티 세메티즘이라고 그러지만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헤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커지면 엔티 오리엔탈이 될 뿐인 거예요. 엔티 오리엔탈이라 맞잖아. 엔티 세메티즘. 그게 반유대주의가 아니지. 반 세마이. 세메족들의 반. 세메족을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메족들이 점점점점 두각을 나타내면서 엄청나게 이제 박해가 들어올 거라고. 여러분 대학교 갈 때. UC 대학 갈 때. 에시안 그렇게 하지 말고 백인, 흑인, 에시안 이렇게 한꺼번에 쓰라고 그래야 되는데. 에시안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십정 깎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에시안들이 대학 갈 때는 손해보는 거예요. 왜? 에시안들이 두각을 낳을 테니까 성적이 다 좋아. 백인, 그 다음에 스페니시, 그 다음에 흑인들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엔티 세미티즘이 될 것 같아요. 에시안들이 직장도 그렇고 모든 게 앞으로 갈세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굿뉴스인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할까. 센티 세미티즘 나왔다. 여러분 용어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리버롤들은 다 용어를 바꾸기 때문에 문제야. 우리가 거꾸로 해놔야 돼요. 거꾸로. 그 자들이 말하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자, 마태복음은 두 개의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아를 제시해요. 두 개의 언약은 특별하게 뭐예요? 다위세 언약이에요.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위세 씨로 와서 다위세 보좌에 통치하시는 언약. 그 땅을 통치하시는 그 땅은 유대인의 땅이고. 그게 다위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두 가지. 하나의 육신적 이스라엘에 대한 하늘들의 별같이. 그 자손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진다는 것.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의 유업의 언약.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믿음의 자녀가 된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영적인 자녀가 됐어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 그 두 가지. 그것을 이제 성취하는 메시아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서로는 그렇고. 1장 1절. 1장 1절. 다위세 아들이여.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그 제너레이션에 대한 The Book of the... 이렇게 나와요. Book of Generation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여기고 한 번은 창세의 5장에 나와요. 창세의 5장. 아담의 세대와 지금 그리스도의 세대 두 가지가 딱 나오는데 그 특이한 점은 창세의 5장에 보면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3절에 보면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셋을 낳은 후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숫자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5라는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신학자들은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나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성계에 보면 다섯 번째 갈비표 맞았을 때 죽는 거야. 네 번째 갈비표 맞았을 때 안 죽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하여간 5는 죽음의 숫자야. 그래서 5장 5절이야. 여러분 뭐 구화절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 넘버를 공부하다 보면 상당한 게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5장 5절에 처음으로 죽음이란 아담이 살았던 죽는다, 죽는다 이런 말들이 5장에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를 썼는데 누가 낳고 누굴 죽고, 누가 낳고 누구 죽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쭉 보면 다 누가 낳고 누구 죽고, 누가 낳고 누구 죽고 뭐 그런 걸로 쭉 나가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지금 족보책을 보면 죽음에 대한 게 하나도 안 나와. 누가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야.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없어. 특이한 게 히브리스도 11장에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엄청 죄 많이 진 사람이야. 그렇죠? 히브리스도 11장 한 번 봐봐요. 그런데 히브리스도 11장을 보면 이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나게 훌륭한 것만 나와. 죄 진 건 하나도 안 나와.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신약은 은혜야.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게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너기 나오고 뭐 이러죠? 다 좋은 것들만 나오죠? 노아도 나오고 여기 노아가 이렇게 하다가 술 먹었다 이음만 나와요? 안 나온다고.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다 좋은 것만 나와. 그 다음에 사라도. 세라도 사라도 똑같아. 다 좋아. 막 그냥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있고 이렇게 다 생각했다. 다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독생자 나는 거 뭐 이런 거. 그렇죠? 어디 의심하고 뭐 잘못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나와. 이거 읽으면 그게 틀린 거예요. 신약하고 구약하고. 구약은 정죄야. 결국엔 죄를 지면 죽는 거야. 구약에는 죄투성이야. 신약에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들이 사음을 받은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냥 대부분이 거룩한 족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거룩한 족보. 그런데 사실 거룩한 족보가 아니에요. 거짓 목사들이 제일 많아서 거룩거룩 그 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들리 퍼스 가들리 크리스천 이렇게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거룩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인간을 높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들리 한 사람이 어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상을 받은 죄인이지. 대부분이 근본주의자들 그런 말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닥트로락만 헤이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을 거칠게 한다. 어떻게 가들리한 크리스천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마 한국 사람들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저 김경원 목사는 말을 쌍스럽게 한다. 사도 바울이 욕도를 먹는 것처럼 경멸스럽게 한다. 그 사람들은 지네들이 가들리한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들리 라인이라고 스코필드도 그걸 실수했어요. 스코필드도 멜키 세대 얘기할 때 가들리한 라인에서 샘의 족속에서 샘이란 가들리한 퍼스트 되게 없어요. 가들리한 인간은 죄인이야. 여기에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마렉에서 다마린 누구야. 유다 며느리라고 알아요. 가들리한 라인이 어디서 예수 그리스 라인에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메시애닉 라인이라고 그러면 맞아. 메시애닉 라인이라고 그러면 맞아. 그러나 이 족부에 가들리한 라인은 될 수가 없어. 왜? 5절에도 라합이 누구야? 창녀야. 창녀. 그 라인에서 예수님이 오는데 무슨 인간들이 자기의으로 꽉 차서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들리 가들리 하는 것은 우리가 성년들을 믿는 사람들을 낮추고 자기 같은 위선자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야. 그렇죠? 여기 왕들 중에서도 요람 같은 왕 얼마나 사악해. 아하스는 문득병자가 되고 족부지. 메시애닉 라인이라고 그럴 수는 있어. 가들리 라인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지금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 어떤 변경된 성경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성경이 틀렸다. 머리는 또 좋은 것처럼 생각해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이 다윗의 위지. 이렇게 하고 또 바꿔버려. 무식한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윗의 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야를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 다윗의 자손에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일부러 다윗의 아들이요. 썬 오브 데이빗이 먼저 나온 거예요. 썬 오브 아이브라함 그 다음에 성경에서 썬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은 원래 나단, 솔로몬의 그래서 우리가 아 성경에서는 그 자손들을 얘기할 때 썬이란 당을 쓰는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파레스는 해수론을 낳고 해수론은 아람을 낳고 아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스온을 낳고 나스온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런 룻게 알아요? 오합녀인이라고 주님께서 보시는 거는 그 하시지 어떻게 회귀하고 돌아가는 그게 중요한 거지 어느 출신이고 어떻게 무슨 절적이 이게 아니라 암만 자기가 거룩하게 살았다고 쳐도 회귀 안 하고 죽으면 지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봐야 돼요 사람들은 루시니 라합이니 이런 사람 우습게 본다고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공식적인 왕이에요 다윗 왕 그랬을 때 사실 유대인들은 처음에 왕이 사울의 왕이죠 그러나 사울의 왕은 잘못된 왕 주님께서 유다 족속에서 왕이 나온 유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안다 그랬죠 그래서 왕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은 유다족 속에서 낳아야 돼 그게 다윗이라고 그래서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우리아 여기서 마찬가지 우리아는 그 부하였죠 그 아내를 범한 거죠 다윗 왕이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 솔로몬을 낳고 그랬죠 변경된 성경은 아내에게서 이렇게 변경시켰어요 개혁성경 아내에게서 여기는 과거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그 다음에는 누구의 아내였어요 다윗의 아내였다 다윗의 아내 실질적인 아내가 되시죠 다윗의 아내에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였서가 과거에는 과거에는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서 솔로몬이 나오는데 누가 보금 족보에서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가 보금 공부할 때 했던 건데 누가 보금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족보가 아니야 누가 보금 3장 31절에 보면 엘리아킹과 멜라의 아들이오 멜리아는 메단의 아들이오 메난의 아들이오 메난은 마타다의 아들이오 마타다는 나단의 아들이오 나단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오 여기 족보는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으로 가는 뿌리고 마태보금은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으로 내려가는 뿌리라고 그래서 마태보금은 요셉의 뿌리고 누가 보금은 마리아의 뿌리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아버지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족보를 쭉 가면 다윗으로 올라갑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이 안 믿는 사람들은 소설책 같지만 내가 맨 처음에 구원 받기 전에 이거 읽으면 꼭 소설책 읽는 거야 누가 누굴 낳고 누구 누굴 낳고 그러면 그 다음에 코 고는 거야 이거 읽다가 그러니 뭐 진노가 나가 그러니까 내가 그때 2년 동안 헤맸을 때 누군가가 성인대로 믿는 사람이 마태국음부터 보지 말고 로마서부터 읽어라 그랬으면 됐을 거야 근데 맨날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맨날 창세기 아니면 마태복음이지 뭐 그러니 가다가 잔 자는 거야 창세기 읽으면 완전히 설화 같고 그렇죠 이거 완전히 소설 장편이야 뱀이 낳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 그런 걸 읽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 참 그래 누가 믿을만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 내가 2년을 헤맸다고 그때 딱 누가 바이브 빌려가 있었으면 야 이 바보야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갖고 성경에 대해서 권위를 나한테 설명해 줬으면 내가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년 동안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도 1년 헤매고 2년 헤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대로 믿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 하나의 말씀은 여태까지 인간이 오류를 찾을래서 찾을 수 없고 여기에 나온 거 네가 하나도 성취 안 된 걸 끄집어내면 여태까지 그런 인간이 없었다 이러면 그 말에 솔깃한다고 야 진짜 성경이 그렇게 도는 이 1초 10초 말하는 걸로 사람이 확 바뀐다니까 이 10초를 가지고 지식이 들어가는데 2년 동안 그런 거 모르면 그냥 헤매는 거야 성경에 성경이 진짜인가 같잖아 진짜인가 답이 나오나 그거 여러분들 바이빌리버가 이 입에서 나오는 그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야 지옥으로 보내면 하나도 그때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딱 얘기를 해봐요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로마서 읽어라 로마서 읽었으면 아마 읽었을 거야 최소한 못 나가서 3장까지 읽었을 거야 그럼 3장을 읽으면 답이 나온다 근데 마태봉을 읽으라 그러니 이거 뭐 나가 누가 누굴 낳고 누구나 일장도 못 나가다 끝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도해 주는 게 중요한 거 내가 그때 생각하면 야 왜 그때 나한테 내가 뭐라고 했을 때 내가 반박했을 때 그거를 다 성경으로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나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비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구원받게 해 주시는 거 하나님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도 대부분이 지금 바이브리로가 된 이유는 여러분 안에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지 그냥 뭐 농땡이 치고 진리에 대해서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요거다 갖다 놓지 않는다고 그럼 어디다 갖다 놔 저 영락교에 갖다 놓지 왜 여기다 갖다 놔 짝퉁거의 흠정역 보광역 뭐 이런 데 갖다 놓지 왜 여기 성인들은 믿는 성인들은 믿는 교회 갖다 놔 여러분이 진리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걸리는 게 그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역할을 그 역할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거 뭐 읽을 때 누가 누구나 이러지 이렇게 자세하게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고 성경을 여기서도 변경시켰구나 그거 알 수가 있나 어떻게든 간에 마귀는 성경을 변경시키라 그래요 자 이건 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유당으로 쭉 내려가는 그 다음에 솔로몬은 루호보암을 낳고 여기서 쪼개지죠 이제 나라가 쪼개져요 루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바스를 낳고 여호사바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시스키아를 낳고 여러분 족보 중에 지금 족보가 계속적으로 쫙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여기서 여호사바스의 그 다음 타자가 요람인데 이 요람 다음에 우시아로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족보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새 왕이 빠졌어 그건 엄청 요람이 나쁜 짓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3대를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3대를 저주하는 거 이게 안 나와 3대가 역대기야 22장 역대기야 22장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방식하고 우리랑 방식이 틀려요 우리 방식은 쫙 적었을 거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틀려 빼버린 거야 22장 1절에 보면 자 이제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 이름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이제 언어상에서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가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 한국말로 하여간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가고 그 다음에 그리거에서 영어로 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 신약은 그릭이잖아요 그 그릭이 히브리어에서 그리거로 온 거거든 그 다음에 그 그릭에서 영어로 갔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 요람이라고 그러는데 역대기야 22장 1절에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예루살렘 거민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로 그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으니 아하시아 그래서 이 역대기야에서는 아하시아가 나오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아하시아가 아니야 요람에서 우시아로 넘어가 그 다음에 24장 1절에 보면 요하스에서 누구로 넘어가 요하스의 7이 시작할 때 7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래요 요하스 그 다음에 25장 아마사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지금 이 세 왕이 족보에서 졸지에 빠져버렸어 왜 아비를 잘 둔 덕분에 그 요하람이 엄청난 짓을 했어요 시간이 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의 구절들에 나오는 건데 역대기의 21장 16절 21장 16절을 보면 또 주께서 필리스타인인들과 이디오피아인들 근처에 있는 아라비아인들의 영을 격동시켜 요하람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유다로 올라가서 침입하여 왕궁에 있는 모든 물건과 또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을 끌고 갔더라 그래야 그 아들들 중 막내 요하스 외에는 그에게 아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주께서 불치병으로 그의 창자를 치셨더라 이 요하람이 어떤 자였냐면 4절에 보면 요하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에 오르자 그가 스스로를 강성케 하여 그의 모든 형제들과 또 이스라엘 고갈들 중 몇을 칼로 죽였어요 자기 형제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극 그런데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참 그 왕들이 참 그게 못 쓸 짓이야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나 다 그런 게 많죠 이 성경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요하람이 치리하기 시작했을 때 42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어요 지금 문제가 큰 게 뭐냐면 요하람이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은 종왕이 하나도 없어 유다 왕은 종왕도 나오고 나쁜 왕도 나와 그렇죠? 이스라엘은 종왕이 하나도 없어 그 중에 아주 사악한 왕이 나오는데 누구야? 아합이 나오는 거예요 아합 그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상승배와 온갖 그런 더러운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삼대를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족보에서 6절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에게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성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왜?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 됐어요? 그 와이프들 때문에 세상에 한 명도 힘든데 천 명을 데리고 살아 한 명 생일날 꽃 안 준다고 난리 됐네 천 명이면 하루에 세 명꼴로 잡아서 줘야 돼 맨날 전화 걸어야 돼 꽃 달라고 상상을 해봐 그게 가능한가 우린 1년에 한 번도 힘든데 결혼기념일은 어떻고 결혼기념일까지 하면 두 번씩 최소한 두 번씩 그러다가 발렌타인스 세 명씩 3천 개의 꽃을 보내야 돼 그냥 맨날 전화 거는 거야 맨날 앉아가지고 한 시간에 한 번씩 꽃집에 전화 그러니 저렇게 될 수밖에 그냥 망하는 거야 솔로몬 때부터 그냥 가는 거지 그 아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왜 자꾸 성별 성별 성별하는 게 계속 기존께서는 합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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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브 빌리거는 성별 성별 하나님 방법은 성별이에요 인간들은 인종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하나님이 인종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지 정당하게 퍼니시하는 거죠 정당하게 퍼니시하는 거죠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해요 공평해 그래 못된 자는 벌 주고 잘하는 사람 상 주고 그러는 거지 그게 무슨 차별하는 거야 그걸 안 하는 게 차별하는 거야 못된 짓 했는데도 봐준 거야 그게 차별하는 거야 불공표한 심판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정확하시다고 차별이 아니라 인간들이 생각하는데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요람이 아합과 결국에는 타협해서 삼대가 결국에는 없어져버린 거예요 족발이 안 나와 요람에서 우시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